북한의 발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큰 진전이라 평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는 5, 6월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. 김태우 기자입니다. 북한이 핵실험과 실험장을 폐쇄하겠다는 발표를 한 짓고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. 그는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발표는 북한과 전 세계의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전진이라고 밝히면서 5, 6월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북한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도 보였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북한과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먼 길이 남아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 합의가 완료되기까지 북한을 계속 압박할 뜻을 밝혔습니다. 이는 최근 북한 발표에 대해 북한이 핵 보유국을 선언한 것이라는 백악관 내부의 의심을 고려한 반응으로 보입니다.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아멘